아매이 비즈니스 노동소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크든 작든 다 소득이 있으실 텐데요. 소득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소득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동소득이란 이런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노동이나 시간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소득도 0이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노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0이 됩니다. 반면 자산소득은 시스템의 구조와 크기가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나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 엄청난 노래를 내서 들어오는 저작권료 등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일단 만들고 나면 노동과 시간이 줄어도 소득이 꾸준한 구조를 바로 자산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소득은 낚시를 하는 것이고 자산소득은 그물을 짜서 고기가 자동으로 잡히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노동소득이 100인 사람과 0인 사람 중 어떤 형태의 소득을 여러분은 가지고 싶으실까요? 노동소득의 다른 말인데요, 바로 임시소득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노동소득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소득이고 저도 역시 열심히 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소득입니다. 하지만 평생 노동소득으로만 살아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소득의 필요성이 최근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태어난 해부터 지금 최근까지 연도별로 경제적으로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정리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바로 변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막을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시적인 변수도 있지만 더 작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삶에서 쉽게 일어나고 주변에서도 변수가 닥친 그런 사례도 보셨을 텐데요. 거시적 변수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의 코앞으로 온 상황은 더 피부로 와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경제학의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업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 사회적인 성공과 돈에 대한 공부는 별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명 축구 선수들이 엄청난 돈을 벌지만 은퇴 후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내용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에서 부의 사사분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위부터 직장인과 자영업자 오른쪽은 사업가와 투자가입니다. 95%와 5%라는 숫자가 눈에 띄실 텐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95%이고 오른쪽은 5%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돈, 즉 부는 왼쪽에 5%만이 있고 오른쪽에 95%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왼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왼쪽은 노동소득의 구간이고 오른쪽은 자산소득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번다 라는 개념을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소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나는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자산소득의 입장에서는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힘은 세계의 여덟 번째의 불가사의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는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지불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도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과학자였는데요. 즉, 첫 번째로 자산소득을 두 번째로 복리로 키울 수 있는 일, 바로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돈의 비밀 두 가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수도 우리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상당 부분 AI의 도움을 받았고요. 로봇이나 오른쪽 몇 년 전 우리가 겪은 사태처럼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이제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아쉽게도 중간에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해도 당연히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맨 첫 번째부터 해서 하나같이 제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들이었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위험한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벽을 박살내주는 수단이 아메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평범한 사람이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아메이에는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후에 또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냅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를 보장해주는 8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책을 쓴 것입니다. 바로 아메이와 같은 일을 방금 사사분면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직접 책을 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초입니다.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말합니다. 작게 보면 인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인맥은 아니고 사람들 간의 관계와 추천, 신뢰, 팀, 많은 가치들이 모인 것입니다.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가 더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아메이는 직접 판매입니다. 중간에 유통 과정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방식을 직접 판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조사에서 200원에 만든 제품을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광고까지 거쳐서 소비자는 1,000원에 구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메이는 이 중간 단계를 모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통 단계를 없애고 또한 연예인들에게 아메이 제품의 광고를 맡기지 않고 소비자, 사업자 등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으로 직접 판매를 해서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비용 35%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바로 아메이의 수익의 원천이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메이의 제품군입니다. 아메이는 대부분 생필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필품의 특징인데요. 누구나 사용한다, 반복해서 사용한다, 죽을 때까지 사용한다입니다. 아메이가 치약이나 세제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였다면 당연히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산소득의 개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생필품이라는 제품 카테고리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메이의 브랜드인데요.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참고로 뉴트리라이트가 먼저 시작했고 아메이가 이후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9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다음은 뷰티 브랜드인 아티스트리, 국민 치약 글리스터, 두피까지 케어해주는 세티니크, 엄청난 성능의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스테인리스 냄비와 세제들까지. 이렇게 아메이 제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정말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더블엑스라는 식물 영양소가 함유된 종합비타민, 그리고 실제로 더블엑스가 활성산소를 줄이고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연구 결과까지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장환경을 그대로 복제해서 개인 맞춤 유산균을 제시하는 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또 다른 도약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스킨케어를 넘어서 이제는 스킨 뉴트리션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티스트리 라는 화장품 브랜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항상 찾으시는 글리스터 국민 치약 브랜드와 GNH 바디 제품들.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두피와 모발 관련한 세티니크 브랜드. 이외에도 테크 제품으로 이스프링 정수기, 엠모스피어 청정기, 아메이 퀸 스테인리스 냄비와 아메이 홈 세제 브랜드 등 정말 짱짱한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키에서 그대로 캡처한 것인데요. 글로벌 아메이는 1959년에 시작을 했고 오른쪽은 항구감웨이입니다. 항구감웨이는 현재 삼성동 아셈타워에 인터컨티네타르텔 거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그냥 작은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당연히 눈치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미국에서 42번째로 큰 비상장 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 기준입니다. 엄청난 크기이고요. 이렇게 세계 판매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 정말 많은 나라에 실제로 진출을 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당히 성공을 해서 항구감웨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DSN 글로벌이라고 해서 직접 판매 기업들의 순위를 매기는 순위표입니다. 화면상 2년도만 가져왔지만 이 사이 2012부터 해서 2024년까지 2위부터 10위는 매년 바뀌었지만 1위는 변함없이 아메이가 차지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NBA 아실 텐데요. 샤키 오닐 선수가 뛰었던 올랜드 매직이라는 구단의 홈 구장이 바로 아메이 센터입니다. 아메이가에서 이 구단의 구단주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런 쪽에서 아메이의 크기에 대해 눈치를 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간광고 유통비용의 35% 중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배분해주는지가 바로 이 사업의 키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숫자가 좀 나올 텐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직접 계산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더블엑스를 예로 들어서 아메이 모든 제품에는 숫자가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포인트 밸류라고 하는 PV 35% 중에 몇 퍼센트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아메이만의 점수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 PV를 모으는 일이고요.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하는 BV입니다. PV를 기준으로 퍼센트 구간을 나눠서 실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맞춰주기 위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 보정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V와 BV의 비율이 1대 1.8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1대 1.78 정도인데 계산상 편의를 위해 반올림해서 1.8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100만 원을 받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180만 원을 받는 거죠.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아메이가 또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물가 연동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아메이의 보너스 테이블이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구간이 나눠집니다. 아메이 보너스 지급 방법입니다. 한 달간 본인 그룹에서 발생한 PV를 합산하고요. 그 PV에 따라서 퍼센트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물가 보정 지수 BV를 곱해서 다음 달 14일에 현금 캐시백으로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써서 20만 PV를 기록했다면 3%의 구간 BV 1.8을 곱해서 1만 800원입니다. 어느 마트에 가서 35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마트가 있나요? 혼자 쓰면 이렇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아메이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메이 마트를 소개해준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으로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 B, C 세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같이 아메이 제품을 쓴 거죠. 여기서 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의무 가입비가 든 것도 아니고 의무 구매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20만 PV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폰서는 100만의 매출 6%를 곱하면 6만 원, U는 80만의 6%로 4만 8천 원, A, B, C는 각각 20만씩 3%로 6천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럼 당연히 스폰서가 제일 먼저 가입을 했고 매출도 가장 높죠. 하지만 아메이는 그렇다고 많이 주지 않습니다. 스폰서의 그룹에서 U가 노력한 부분을 빼야만 스폰서의 수익이 되는데요. 그래서 빼서 계산해보면 스폰서는 12,000원, U는 30,000원, A, B, C는 6,000원, 거기다 플러스 물가 보정치 1.8을 곱하면 이 빨간 글씨가 최종 캐시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수익 구조입니다. 지금 누가 얼마 받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메이 수익 구조의 규칙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먼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입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도 바보가 아닙니다. 선착순이고 지금 빨리 선점해야 한다. 이렇게 광고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면 그 수익 구조를 제대로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만약 아메이가 선착순이라면 1959년에 제일 먼저 가입한 사람이 가장 수익이 높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규칙 두 번째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스폰서를 지워본 것인데요. 계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내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메이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내가 스폰서 잘되게 해주려고 또는 스폰서가 내 수익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고 스폰서는 내 수익과 무관하고 오히려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부터 수익을 좀 확대시켜 볼 건데요. 나를 포함해서 7명이 이런 그림으로 20만 PV씩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16만 2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하고요. 사용한 금액은 같지만 캐시백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 6명이 3명에게 소개해서 같이 쓰게 되었을 때 총 25명이 되고요. 약 108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괜찮은 수익이고요. 그 3명이 또 3명에게 소개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총 79명이 되고 수익은 약 345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투잡으로도 꽤 괜찮은 수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또 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아메이를 자산가치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바로 노동소득으로 350만 원 벌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350만 원 벌 수 있는 일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약 15억의 건물과 같은 소득입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 팍 넣어보신다면 이 아메이 소득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고요. 앞서 나온 장표인데 다시 한 번 평범한 사람이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5억 건물 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아메이 79명 같이 쓰는 게 빠를까요? 이렇게 아메이 수익은 자산가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79명 언제에 난 못해 까마득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월 15에서 20만 원만 더 벌어보고 싶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구조이고요. 조금 더 늘려서 월 80에서 120 정도 더 벌어보고 싶다 하면 브론즈 빌더 이런 그림입니다. 아메이가 정말 자산인 이유는 바로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앞에서 나온 모든 보너스는 1차 보너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메이는 천만 PV를 하면 스폰서에게서 독립이 됩니다.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열심히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랬는데 천만 넘었다고 띡 독립해버리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2차 보너스로 그 수익의 6%를 2차 보너스로 지급을 하는데요. 천만 PV 기준으로는 약 108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천만을 한 번 하면 실버 프로듀서, 세 번 하면 골드, 여섯 번 하면 플래티눔, 열두 번 연속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눔입니다. 그 플래티눔을 두 그룹 만들면 사파이어, 세 그룹 이상 만들면 에메랄드, 여섯 그룹 이상 만들면 다이아몬드 핀입니다. 그 위로도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등등 쭉쭉 있고요. 보통 에메랄드를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해서 연봉 8천에서 1.2억까지로 측정합니다. 뜬금없지만 호주 케언즈라는 곳인데요. 아메이가 파운더스 플래티눔 이상 되면 기준에 따라 정말 공짜로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곳이 케언즈라는 곳입니다.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정말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완벽한 여행이어서 돈 주고도 못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아메이 창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설명을 듣고 당연히 아메이가 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매우 매우 당연한데요. 하지만 아메이 창업자 리치디보스는 바로 자신감이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자신감을 선택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댓글이나 상세 내용의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